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폭스바겐 전유파사트 1.8 TSI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5년식 주행거리는 10만키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공의 3종 등록으로 각종 혜택 또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부 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전면 유리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넷도 쭉 따라오시면 스톤치 크랙 없고요 다음으로 범퍼 또한 스크래치 깨짐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측면 보실게요 제일 먼저 휠 컨디션 티나지 않을 정도의 생활기술 군데군데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8.50으로 100% 남아있습니다 신분급 타이어네요 다음으로 사이드미러도 스크래치 없고요 도어 쪽 보실게요 스크래치는 없지만 문콕 아주 살짝씩 있는데요 이쪽이랑 네 이쪽 이쪽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6.19로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소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스푼치 크랙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공간 보시면 생각보다 매우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 잘 되어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 보실게요 네 스크래치 없지만 문콕 있는데요 이쪽이랑 이쪽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스크래치 있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이고요 네 앞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제일 먼저 계기판 보시면 10만 3천 5백 14키로 주행했습니다 네 핸들 보시면 음성이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에 운전석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ECN 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더 위에는 썬루프 되어 있는데요 네 작동 잘 되네요 아래 보시면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석과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 있고요 그다음에 기어 옆에는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해 보았고요 제일 먼저 공간 매우 넓습니다 앞에는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네 이제 엔진 뇌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옆에 냉각수 적정량 잘 들어가 있고요 엔진 쭉 보실게요 쭉 보신 거와 같이 눈이 한 점 없고요 엔진 소리 역시도 매우 일정합니다 이제 하부 점검 전에 스캐너와 성능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간지 안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상태 매우 좋고요 네 그 앞으로 형과장치에서 스펜션 유격이 탈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좋고요 앞으로 형과장치에서 스펜션 네 유격이 탈 없네요 이제 앞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배기라인 또한 매우 좋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도 미션과 엔진 쪽인데요 쭉 보시는 것 같이 누이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쪽도 우측 편마모 좋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좋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찍힌 갈라짐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부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포스바겐 더 뉴스 파사트 1.8 TSI 모델 잘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엔카 진단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저공해 상종 등록으로 각종 혜택 또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